아메, 너의 마음이 어떻게 만드시나요? 너의 디모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지금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이점이 있을까?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를 별일 없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기와 엄마들 건강하게 잘 도와주십시오. 집에서 반대하면 설득할 자신 있어? 힘들겠지? 근데 진짜 엄마바만 허락하면 키우고 싶은데 모든 엄마들이 반드시 아기를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키운다면 억지로 아버지 생각은 억지로 떼어놓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먼저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의 마음을